자 우리가 이 휴밀리스라는 휴밀리스라는 그러한 어근을 저희가 중요한 어근이다 이걸 가지고 해서 강의 끝까지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휴밀리스는 낮다, low 또는 slight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휴머스 땅이라는 것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땅이 여러분 발밑에 낮은 곳에 있으니 휴밀리스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낮추는 겁니다. 또 자기 자신을 낮춤을 받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휴밀리에이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상대방을 교륙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 또는 자기 스스로가 교륙감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 뭐 이런 때 휴밀리에이트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hurt, 상처를 입히죠. 상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자존심이나 또는 원인이 되죠. 사람들이 느끼게 하는데 어떻게 느낍니까? 아주 심하게 바보스럽다. 자기가 스스로 바보스럽다. 바보스럽다고 이렇게 느끼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다. 이제 휴밀리에이트 잘 알아두십시오. 휴밀리에이트. 명사형은 휴밀리에이션을 씁니다. 휴밀리에이션 하면 교륙감을 줌 또는 교륙감을 받음 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휴밀리에이트는 저번에 배웠죠. 험불의 겸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험불의 명사형, 겸손함, 겸손이라는 의미로 휴밀리에이트가 된다 했습니다. 겸손이라는 휴밀리에이트는 어떻습니까? 하지 않아야 되죠. 뭘 하지 않아야 됩니까? 혼동되는 것을 혼동되는 것이 하지 않아야 된다. 뭐뭐와 혼동됩니까? 휴밀리에이션, 교륙감을 준, 교륙감을 받음이라는 의미의 휴밀리에이션하고 혼동되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휴밀리에이션은 어떻습니까? 행위입니다. 어떤 행위? 만드는 행위. 누구를? 사람들을 느끼도록. 어떻게 느끼도록? 부끄럽게 느끼도록 하는 그러한 행위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네요.